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입니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합니다. 이럴 때수록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시도 증시도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변화와 흐름들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이럴 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양하게 같이 하겠지만 또 제가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항상 열어놓고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또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대가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저기 이제 전문가님들 얼굴이 보이고요 그중에 또 두 번째 제 얼굴이 보이죠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또 오늘 강의 또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델리맵에서 진행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비일비재할 정도로 막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심장이 구강구강구강 거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뭐죠? 기준이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흐름에 대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변화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떠한 정보와 또 흐름에 대한 플로우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로우나 흐름들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어주시거나 문자 샵 3772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3, 3번 고민해보자. 1번 고민했고 2번 고민했고 2번 고민했고 3번 고민하면 실수를 덜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을이 3번이면 살인도 변한다 이런 또 속담도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매가 성급해서도 안 되고 정말 또 어려워서도 안 됩니다. 정말 기준을 잡고 딱딱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자꾸 3, 3 그럴까요? 오늘 매매법이 이 3과 연계되어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혼란과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3번 생각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트릭스 매매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트리, 트리 그렇죠? 3이라는 뜻입니다. 3에 관련된 매매법이다. 3번 생각해서 진행하는 매매법이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기법 중에서는 초, 중, 고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기법은 중과 고 사이 사이에 있는 구석에 있는 매매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좀 실속 있는 매매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따라하기 쉽고 원칙적으로 매매하기 좀 좋은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트릭스 매법 오늘 64강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릭스라는 것은 트리플, 우리가 이제 트리플이라는 단어, 세배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Expontational Smooth Moving Average라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포텐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포텐셜입니다 이거는. 근데 뭐냐면 결국은 3번, 3번 지수 이동 평균한 값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3번 동안 특정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매매법이 굉장히 쉬운데 제가 좀 이따가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13일에 트릭스, 13일에 3번 꼬은 값과 26일에 3번 꼬은 값에 골든 크로스를 이용한다라는 게 이 매매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번이 이거, 그 다음에 2번 시그널은 이동 평균선 13일 선과 이동 평균선 26일 선이 골든 크로스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신호를 받고 여기서는 매수를 한다라는 로직이죠. 추사 이탈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홀딩한데 특히 모멘텀이 좁은 종목은 강력한 어떤 상승 시그널로 보인다. 즉, 쉽게임 트릭스 3번 꼬은 선에 13과 26의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배열이 되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정배열이라는 것은 단기가, 단기가 중기 혹은 스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자리를 뚫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떤 크로스가 나오죠?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건 특별 부분에서 하단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사 이탈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강력한 시그널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릭스 수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세 차례 평화란 후 변화율을 산출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릭스는 세 차례 계산을 해서 변화율을 계산한다라는 부분인데요. EMA1, EMA2, EMA3 그러니까 2라는 것이 지수 이동 평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수 이동 평균한 M&A, 이동 평균선, 모빙에버리지죠. 이동 평균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한 번 더 꼽습니다. EMA1을 한 번 더 꼽는 게 EMA2예요. 이거 수식값 다 알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디 가셔야 돼요? 금융공학학과 가셔야 됩니다. 금융공학의 수학 계산값까지 다 배우시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목적인 값들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한 번 더 꼽니다. EMA3, EMA2의 N이란 지수 이동 평균에서 세 번을 꼽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릭스 값은 세 번 꼽은 값에서 당일과 전일에서 전일 EMA를 나누게 되면 되는데 이게 트릭스 시그널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세 번 꼽았다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심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한 기법 로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좀 즐거운 일이 있었죠. 오스카상을 윤여정 씨가 조현상이죠. 조현상을 땄습니다. 굉장히 영광적인 자리죠. 영광적인 자리고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트 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되죠. 지금 갑자기 남자 배우가 디카프리오였나요? 브래드 피트였나요? 그 남자 배우가 딱 상을 주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오는데 관객들 중이었나요? 브래드 피트인가? 냄새가 어떻게 납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는 개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러는데 주기적 표현이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웃기기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굉장히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당당한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아하게 또 미국이 나를 환대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융통성 있고 또 굉장히 여유 있는 연륜 있는 그런 또 수상소감과 대응을 보면서 아 저것이 내공이구나. 저분의 내공이 만만치가 않구나. 단순히 그냥 그냥 상을 타신 건 아니구나.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번의 경험과 경륜 그리고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겪었을수록 내공이 생기는 거죠. 이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반복되는 일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들 중에서 많이 반복되면 우리는 여기서 특정 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플레이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동평균선의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동평균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5위 이동평균선 이게 무빙에버리지예요. 이동하는 평균선이다 해서 MA라고 쓰게 되고 여기서 이제 진화한 게 뭐냐면 이게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조지표에 대한 로직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길에 한번 추가적으로 이해해보죠. 두 번 꼬으면 뭡니까? MA, CD입니다. 두 번 꼬기 MA, CD예요. 많이 쓰는 거죠. 무빙에버리지, 컨버리전스, 다이버전스. 수렴하면 수렴과 주식은 발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과 벌어지게 되고 좁아지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실전면미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A, CD보다 좀 더 가중에서 속도를 올리고 실을 높이는 게 뭡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MA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 MA, MA, 그다음에 이게 트릭스. 이게 이제 뭐예요? MA의 최종 버전. 세 번 꼬은 거, 네 번 꼬은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어떠한 복잡한 값을 보는 거죠. 지금 단순 이동평균선에 지수 이동평균선을 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제가 이 트릭스에서 쓰는 게 원래는 사실 E가 숨어져 있는 거죠. E, M, A죠. 여기도 E, M, A죠. 이건 M, A고요. 단순 지수 이동평균과 장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걸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MA의 트릭스 넘어가면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M, A시대에서 한 번 더 꼬은 게 트릭스다. 그만큼 어떻게든 신뢰도 있고 속도도 좀 더 빠른 흐름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압니까? 딱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0.1%가 알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 궁금함에 못 참는 스타일이야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어떠한 정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묶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묶는 거. 묶고 나서 거기에 속해 있는 공간들에 대해 찾는 걸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묶는 것 중에 어떻게 묶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 지표죠. M, A, C, D가 기술적 지표에서. 기술적 지표에서 그다음에 가격 지표죠. 가격 지표라는 것은 프라이스에 따라서만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이동평균선 지표죠. 그중에서도 수렴과 발산을 보는 M, A가 숨겨져 있는 E, M, A, C, D죠.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가면 E, 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값들을 배웠는데 값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13과 아까 26의 무슨 크로스? M, A, C, D에는 그러니까 M, A에서 진화된 게 C, D잖아요. C, D는 뭐예요?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 찾는다는 거는 수렴과 발산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든크로스라든지 데드크로스가 나아야지만 발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렴을 하게 되면 다시 뻗어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느 교차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3과 26의 골든크로스에서 우리가 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직들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고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찍는 거 보이시죠?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단에 지금 샵 3772로 황주명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참여 방법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MSC 드럼을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 있고 흐름을 잡을 수 있느냐. 트렉스 13과 트렉스 26을 골든크로스 겹치기에서 넣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겹치기술입니다. 겹치기를 하게 되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겹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13이 당기니까 26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 위에 있죠. 즉 이게 뭐예요? 골든크로스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빨강이 파란보다 더 밑에 있으면 데드크로스죠. 미리 매도도 알려줍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입형이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데드크로스. 겹이 벌어지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여기서는 매도 시그널을 여기 보다 미리 알려주죠. 삼성전자는 제가 그래서 9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데드크로스를 보고 말씀드린 것보다 빨리 움직여요. EMA. 지수 이동 평균이니까. EMA이니까 더 빨리 움직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3에서 26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4만 5천 원 정도부터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종목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바닥에서 자 골든크로스 나오고 여기서 이제 좀 늦게 여기서는 뭐 하냐면 이제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찾으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서칭할 수 있고 이거 조만간에 이 종목 조만간에 13과 26으로 돌아설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동 평균에서 매수하시면 되는데 미리 한 3, 4일간 정도는 공부를 해보세요. 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골든크로스 때 급하게 매매하게 되면 실수를 합니다. 근데 3일에서 4일 정도 종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가 여유시간 많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거며 화장실에서도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정말 좋은지 펀더멘탈 가치가 좋은지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에 대한 매기세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만약에 여기서 원래 매도 사인이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미리 나왔죠. 단계적으로 여기서도 한번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6만 원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었고 추세가 바뀌면 좀 더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번 시장이 만들어낸 포천이에요. 운입니다. 운. 여기서는 운이 좀 받은 거잖아요. 왜 시장이 리스크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시장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뭐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 자체에서 리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운이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드크로스 여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물론 대한민국에서 제가 500조의 저주라는 얘기를 많이는 하죠. 시총이 500조 구간이 지금 자리 정도 돼요. 한 8만 4천 원에서 5천 원 사이가 시총이 500조인데 이 구간이 쉽지는 않은 게 만약 상한가를 보낸다 하더라도 150조적인 포지션. 삼성전자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속해야 됩니다. 지금. 상속을 어떻게 풀어가냐에 대한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얽매여 있죠. 삼성전자의 지금 상속하는 방법은 세 가지 상속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구간인데 첫 번째 상속 방법은 이재용 씨가 다 받는 게 첫 번째 상속 방법이죠. 두 번째 상속 방법은 이재용 씨가 주분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법인이 상속받는 방식이죠. 세 번째 상속 방법은 뭐냐면 삼형제가 상속받는 방식이죠. 형제 자매가 상속받는 방식이죠. 이게 사실은 경영권이 가장 높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세금들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물산이 맞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받으려면 삼성SDS 지분을 팔거나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간다 하더라도 사실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상속 문제 앞에서는 또 지지와 정황에 따라서 조금은 상승분이 좀 크게 올라가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거 뭐 각자의 판단과 생각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죠. 제가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더욱이 지금 공매도가 공매도가 5월 3일 날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거 뭐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포지션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차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술케미칼 한술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종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먼저 시그널을 주죠. 시그널을 주면 한 4에서 5일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종국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화학물을 만들고 있죠. 플러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그 전고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자 단기적으로 여기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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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주가 종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데드크로스 1차 데드크로스 무시를 했다 칩시다. 자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왜 더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냐면 자 쉽게 얘기하면 트렉스 값이 트렉스 값이 어느 정도 벌어졌다가 지금 행보하는 국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히려 상승에 대해서 이 격차가 안 난다는 거예요. 격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한술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26만 원 내려와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시간을 까면서 만들어내는 우상향 추세를 우상향 트렌드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턴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술케미칼이랑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특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행보하는 패턴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로직적인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국산화 그 화학물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액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효율성이 좋습니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서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가고 있고 그 흐름에 대한 역할을 한수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체크하면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 뭐 20만원 22만원 근처에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만약에 하락 특히 이제 5월 3일 날 공매도를 이용해서 이거는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코롱인더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뒷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여기서 말씀하니까 제가 이 구간 돌 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종목들이 동시에 이 구간이 다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500 조금 빠졌을 때 시장 1500 빠지고 나서 1500 한 60인가요? 이때 제가 시장 턴그라운드 다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시장이 모두 다 턴그라운드가 나와버린 거예요. 왜? 미리 모든 종목들이 뭐가 돌아갔어요? 트렉스 13과 26이 돌아갔기 때문에 13과 26의 갭년 13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26은 21선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건을 만들면서 다시 우상향을 가다가 자 지금 여기 이제 갭 나오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특별한 수익이 없으니까 데드크로스 무시하고 간다면 지금 주가가 점점 더 부양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주가가 부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종목이 이제 두각을 받았던 건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쇼티지입니다. 부족현상 자 결국은 자동차 타이어 코드가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해서 쇼티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타이어 코드 관련주로 두각을 받으면서 쇼티지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프라이스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볼 때 가격과 거래량이 있는데 결국은 가격값이 올라가는 것은 거래량이 적을수록 가격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유통량이 적을수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적을수록 즉 수요량이 높을수록 그게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고 여기서 프라이스가 결정이 나는 건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부족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우상량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결국은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내가 다시 타고 싶은데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터널아운드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또 쇼티지 발생을 통해서 우리는 주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롱인더까지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해 보고 흐름을 좀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요. 그 부분들은 제가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제가 항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QR코드 찍는 거 보이시죠? QR코드 찍으셔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지금 문자로 샵 3772로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검색해서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인포먼트 이슈 정보 얻어갈 수 있는 루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현상 부족 현상 하는데 해당 DS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에이, 이 종목 갈 수 있겠는데 프레임 만들었는데 쇼티지예요. 이것도 모든 주식은 쇼티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진단 키트가 부족할 때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갔었고요. 마스크가 부족할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낮으니까 마스크 가격이 예전에 지금 이제 마스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장당 한 900원, 싼 건 600원까지도 내려오는데 더 싼 건 200원짜리도 있죠.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는. 근데 예전에 마스크 한 장당 얼마까지 갔었죠? 4,500원까지 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600원 했던 마스크가 4,500원이 갔어요. 5,000원짜리도 있었죠. 장당. 10배가 갔습니다. 10배가. 어쨌든 간. 근데 해성D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쌍두마차죠. 해성DS와 DB하이텍, 동부하이텍이 쌍두마차로 주가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트렉스가 돌아야 돼요. 바닥이라는 구간에서 트렉스 13과 26이 돌면서 이 자리.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로 가능한 거죠. 쭉 치켜 올라가는데 치켜 올라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먼저 시그널이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훨씬 더 빨리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도 가격대는 비슷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파나 여기서 파나 가격 차이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 미리 나온다는 겁니다. 이 미리 나오는 게 왜 미리 나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MA예요. 이동평균선을 갖고 응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MACD인데 EMA죠. 지금 MACD라든지 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수 이동 평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중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가중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그널이 나오죠. 좀 더 빠른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할 때도 훨씬 더 좋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족현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원칙을 가질 수 있고 루틴을 잡아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참고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이렇게 폭이 잡을 때, 폭이 작을 때 말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꺾이는 자리. 이 자리는 굉장히 중시여겨야 되는 자리다. 중시값에서 원칙적으로 좀 많은 변화들을 메이킹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 만들다,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성DS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 쇼티지에 대한 이슈까지도 확인을 해봤고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이 좋다 보면은 데드크로스 나오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골든크로스에서. 이 폭이 크고 다시 이렇게 우상량이 나올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높더라도 재매수 페이지션.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거나 시장의 트렌드와 니즈를 맞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겪어보고 또 대응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섹터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의 만도체에서 제가 볼 때는 쌍두마차는 해성DS와 그렇죠. DBi텍이다. 동부하이텍이죠. 예전에. DBi텍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한테 어떤 산업이 앞으로 유망합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제적으로 이제 동박 관련된 이슈가 있죠. 동박이라는 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차트를 배우면서도 자꾸 스토리를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의 라인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SKC하게 되면은 이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극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전극과정. 전극과정이라는 것은 물질. 양극에서 응급으로 넘어가면서 스토리지 저장되는 과정을 전극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조립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 과정이 있는데 이 양극에서 응급으로 넘어갈 때 이 양극재를 둘러싸는 것은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이 응극재를 둘러싸는 응극재에 많이 쓰이는 것이 뭡니까? SKC가 만들고 있는 동박입니다. 가격적인 마진율에서 응극재 쪽에 들어가는 이 동박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마진율이 좋습니다. 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스토리지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2차 전지라는 것이 결국은 응극재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최근에 양극재에서 응극재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또 지금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극재 관련된 섹터나 응극재 관련된 테마 이슈 이런 부분들 찾을 때까지도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죠. 왜 갑자기 저장 이야기가 나옵니까? 동박이 얘기인데 전지는요. 1차 전지가 있고요. 2차 전지가 있고요. 3차 전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SKC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1차 전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장난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노란 색깔 충전기 말고는 대부분 한 번 썼었죠. 뭐냐면 어떤 특정 건전지 한 번에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전기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건데 그 대부분 우리가 편의점이라든지 사는 것은 대부분 1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지는 뭐냐면 2차라는 것이 뭐예요? 거듭제자잖아요. 재활용하는 전지예요. 재활용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2차 전지의 기본적인 부분들 핸드폰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가 왜 2차 전지라고 그럴까요? 가끔 그래요. 아니 대표님 휴대폰 배터리랑 자동차 배터리랑 왜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어차피 휴대폰 배터리와 자동차 배터리는 다 저장을 해서 두 번째 쓸 수 있는 것을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값들이 저장되어 있고 기본적인 값들을 구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좀 잘 맞으면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3차 전지라는 단어 정말 낯설 것 같은데 3차 전지는 자기가 발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전을 해서 1차는 한 번 쓰면 많은 거면 2차는 어떠한 충전하는 과정 스토리지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3차는 자가 발전이 되면 3차 전지라고 하죠. 설국열차. 설국열차 같은 경우 그것을 계속 자가 발전을 통해서 한 번만 딱 에너지 넣으면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3차 전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SKC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임원의 문제도 있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워낙 전기차 동박 쪽에 대한 시장들이 카파가 넓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악재 이게 그 악재거든요. 악재 구간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다시 한 번 신전고점 라인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정고점을 뚫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적이 받쳐주거나 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정고점을 뚫기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다중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중바닥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지금 정고자리도 뚫었기 때문에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 시그널을 봐야 되냐 여기서 한 번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사인 한 번 줬습니다. 그런데 재매수 자리 다시 줬죠. 빠르게. 이 폭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재매수 포지션 나오면서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동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점유율 1위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죠. SK그룹주들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TV 보게 되면 연예인 싸움 순위 이렇게 결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그게 굉장히 또 자존심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 싸움 순위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렇네요. 대기업에 숨겨져 있는 포텐셜 순위 잠재력 순위로 한 번 제가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제안한 넘버원은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넘버2는 어딜까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회사의 가치라는 부분보다는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이 굉장히 리스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기업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기대감이 높은 종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가 SK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SK그룹주들 제가 그 외의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 뭐 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SK그룹주들이 삼성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란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일단 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SK그룹주들은 항상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포인트 찍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순하죠. 메인법이 트레이스 13이나 66이 돌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많이 잡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하단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QR코드 찍는 곳이 보입니다. QR코드를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로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샵 3772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번 추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짧은 추세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데 자 이제 제가 쭉 보다가 다시 이오테크닉스가 뭐냐면 반도체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뭐 쏙셀이라고도 할 정도로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레이저 마크 쓰는 기술 거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보시게 되면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바닥에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골든크로스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골든크로스 자리가 있었죠. 딱 그 자리마다 어떻게 돼요? 주가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골든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만나니까 여기서 뭘 그릴 수 있어요? 추세선을 그릴 수 있죠. 그럼 이 정도면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골든크로스 자리 G, C 자리 그 다음에 G, C 자리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는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볼 수가 있고 관련된 섹터에서 특히 반도체 레이저 마크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알려져 있었고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채널을 그린다고 합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추세를 따라서 그래서 트렌드 매매라고 하는 게 주가가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게 왜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냐면 결국은 추세를 따라 움직인다 해서 트렌드 매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 바이오 기술에서 임상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독일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가 돼 있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오에서 임상 삼상까지 결론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택했냐 바이오에다가 뭘 섞읍니까? 제조업을 섞습니다. 제조업을 섞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만 단순할 때는 우리가 미국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날개를 달아준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술입니다. 그래서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자 CMO 뭐예요? 결국은 위탁 생산 공장이죠. 위탁 생산을 통해 가지고 제품들 바이오 시밀러를 결국은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바이오 신약을 해외에서 외주 받아서 생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와 제조업의 만남이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핫하고 있는 게 진단키트라든지 혈당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와 제조업이죠. 그런데 결국 의료기기까지도 넘어가는 거죠. 진단키트랑 의료기관은 조금 다 다른데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글로벌하게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단키트라는 것을 실적에 받쳐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바이오만이 아니라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서블에 가능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직들까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수젠택이라는 종목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두각을 받게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아슬아슬해요. 사실 바닥에서부터 쭉 추세 매매해서 여기서 골든이 한 번 나오고 골든이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죠. 다시 또 내려오다가 여기서 제대로 골든이 나왔습니다. 골든이 나오고 나서 주가 부양이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가능한 것은 이 구간부터죠. 이 구간부터 매수가 가능한 거죠. 이 장점은 뭐냐면 이 이동평균선 MA를 보면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나 여기로 이제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EMA가 훨씬 더 날 수 있겠지만 매수 포인트나 타점 구간에서는 MA 이동평균선에 대한 값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골든코러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아직 매더할 때 아니네요. 그렇죠? 줄 다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수단 선택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 관련된 기술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부양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주가는 기대치에 맞게 가고 쓰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 악성 매물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는 리스크활린 혹은 또 주가에 대한 부양들도 봐야 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결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다? 바이오 기술에 바이오 기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제조업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바이오가 뭐가 신약이 개발된다 신약이 1상이다 2상이다 3상이다 4상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FDA 승인받기가 쉽겠느냐 두 번째 그 모집군을 모으기 위해서 자금은 어떻게 행동지심을 떠나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약 바이오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제조업 관련된 모멘텀들만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는 게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결국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 제약 바이오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가에 대한 부분도 쭉 눈여겨보게 되면 저 밑에서도 한 번 정도 크로스가 나왔지만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한 번 나왔죠. 그런데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 시점에 여기랑 너무 너무 가깝긴 한데 이렇게 상승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참하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미리 나오죠. 이 자리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데드 크로스 1번 데드 크로스와 2번 데드 크로스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죠. 그런데 팔 타이밍도 좀 애매하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제가 매수할 수 있거라 보셨던 부분은 이 자리죠. 2만 4천원에서 5천원. 주가는 제가 그랬죠. 주가는 한 번 상승해봤던 종목이 또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과거부터 상승했던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종목들은 안 가요. 경험과 플레이들이 다 맞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가에 대한 부양과 힘에 대한 견인차 역할 그런 노직들까지도 만들어둘 수가 있어서 아이센서 의료기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도 투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체킹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시장 얘기를 좀 남겨놨어요. 사실 그럼 시장 얘기 남겨놓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매일법에 대해서 체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즉 굉장히 제가 부연 설명이라든지 회사의 상황 전체적인 어떤 지식들 이런 부분들 전달해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 떠나서 그냥 어떤 매매 탑점으로만 본다면 트렉스 즉 트렉스가 13과 26이 바닥에서 무슨 크로스가 난다? 골든크로스가 난다. 이 골든크로스가 1번이라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여기서 바로 매수한다? 아니죠. 두 번째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4일에서 5일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세 번째 이 세 번째 자리에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주가에 대한 부양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이게 길게 올라가야 돼요. 길게 올라가다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데드크로스는 오히려 먼저 시그널 골든크로스는 먼저 시그널 이후에 후속 시그널일 때 매수를 한다면 데드크로스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횡보할 때 말고 이렇게 이렇게 횡보할 때 말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이때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로서 가중평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락과 급락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지수가 참 어려워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었죠. 사실은 지금 대안적으로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나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부터 볼게요. 제가 이제 코스피가 오늘 3205.06 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3200 돌파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갔어요. 3200 돌파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근데 일단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데드크로스 라인을 저항이 나오고 있고 골든 가려다가 제가 볼 때는 같이 막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정점에 있다는 게 이런 시그널들 통해서 알고 있고 코스피가 총이 삼성전자 500조면 코스피는 2200조입니다. 이 구간 포지션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걸 추격 매수하려면 결국은 어느 게 돌아가야 돼요? 이 파란색 선이 밑으로 내고 빨간색 선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종목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크로스 값이 트랙스 값이 부정적이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야 극렁적일 수 있지만 트랙스 값은 아직 여기서 하락을 냈기 때문에 하락내고 나서 시간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바라볼 때 코스피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번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2200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200포인트를 보고요. 이 중에서 지금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면 3200에서 640인데 600은 저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2600포인트까지도 하방 열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 중간 사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간 사이라고 하면 2900포인트 지금 어느 정도 3200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2900 2900에서 26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견인차라는 비용은 조차 않죠. 사실은 하락하는 부분에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공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이 공매도가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하방이 되고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노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대응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라? 조심하셔라.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데드크로스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신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데드크로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오고 나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데드크로스 한번 나왔죠. 여기서 데드크로스 안 나왔고 데드크로스가 두 번째 나왔는데 이 데드크로스도 쉽지 않아요. 지금 데드크로스 자리가 1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간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그러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왜 셌느냐 코스피는 2200조였습니다. 코스탯 같은 경우는 400 블라블라 조였어요. 400 몇 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키 맞추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가 그래서 제가 한 500조 근처까지는 가야지 맞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500조 근처 흐름을 좀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키 맞추기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뿐이지 이게 어떠한 외딴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뭘 사야 돼요? 코스피는 이제부터 뭘 사야 되냐? 이왕이면 거래소 종목에서는 거래소 종목에서는 실적이 100억 이상 나오고 실적이 100억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소 종목 중에서는 코스피 200에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중에 바닥에 있는 거 그중에 하단에 있는 거 그럼 돈이 공매도를 내놨기 때문에 돈이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루틴이 거래소에는 이런 부분이다. 다시 한번 영업이 100억 이상 그중에서도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하단에 있을 때 이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게 뭐죠? 앞서 말해서 코스닥 150은 피해야 되겠죠. 그중에서도 상위 1에서 5위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코스닥은 변동성이 큽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 분할 매수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다양한 종목들을 볼 수 있다. 코스피는 아마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코스닥은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앞서 말씀드렸죠. 코스닥 150 종목 제외하고 다양한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면서 실적은 앞서 코스피는 100억 이상이었다면 코스닥은 50억 이상이 유지가 되고 일반 유상증자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오늘 트렉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트렉스에 대한 강의를 드렸는데 13과 26의 골든크로스로 먼저 시그널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동평에서 13과 26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죠. 매우 타이밍 오히려 트렉스 13과 26일 때 데드크로스일 때 바로 매도가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 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큰 종목 매매하기는 어렵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다양한 종목을 매매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코스닥 200과 코스닥 150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요.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 자측 QR코드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 샵 377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여러분들과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포탈에다가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소통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법 굉장히 간단하죠. 신중하게 생각하자. 신중하게 생각하자. 몇 번 생각해야 된다고요? 세 번 생각해야 된다. 트윅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트윅스 매매법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